도시의 주인공 도시의 주인공 도시의 주인공 선생님! 어디 왔어? 저희 쪽팍 아까 전에 왔어요 네 저희 지금 뭐하고 있어? 저희 지금 이따가 있을 요리를 위해 장을 보고 있어요 와우 점점 가득 차고 있네요 선생님! 민정이 식사에요 장보기 끝! 콩칼국수 맛있는데 부럽지? 콩칼국수에 왔습니다 먹고 카페 갔다가 펜션 갈거에요 나의 귀여운 아 소리 엄청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요 우리 다 먹을 수 있을까? 양도 진짜 많다 해수대야처럼 나왔어 저희 저녁까지 배우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고기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돼 잘 먹겠습니다 고기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돼 진짜 영상 찍고 있어 안녕 안녕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원희정 형님 여기 어디예요? 저희 숙소예요 저희 숙소 너무 넓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 저희 숙소가 진짜 넓어요 화장실도 선생님 어떠세요 숙소? 돈 쓰게 살았네요 선생님 선생님 와서 앉아보세요 빨리 뭐야 이거 뭐야 민정님 어 뭐야 민정이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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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가 뜨겁다. rich. 이 refuge 안해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자기 댄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흐어 peas 어 성도가 안녕하세요 여기 고ι풀 bizim 이중연입니다 징 Virginia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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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왔었어야 돼, 화장실이 돼. 아, 언니. 어, 대박, 계신가요? 이 정도면 돼? 성모 분필 바닥나는 V.S. 수업 시간 시작 시간까지 현당 테스트 인재가 안되기. 도와서 짜증나게 해. 네, 짜증나는 물건.